자,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바로 뭔가 잘못된 마크 사탄 자, 나세이프님의 영상을 보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자! 자, 낚시를 시작부터 하고 있고요 물고기 낚았고 또 물고기를 낚았는데 친구가 해를 보고 있는 해한테 날립니다 낚시때 낚시를 이번엔 다리한테 해를 낚는 거냐고! 어? 어, 해가 캐졌습니다 해가 낚시가 됐습니다 그걸 또 먹죠? 그럼 터지겠... 아니, 저번에 달을 봤어가지고 너무 예상됐다 동굴에 왔고요, 친구랑 같이 해풀을 설치하는 친구 철광석 어? 옆에 크리퍼! 친구야! 도망쳐! 뭐야? 엥? 크리퍼를 캤습니다 뭐야? 그걸 먹어, 그리고? 크리퍼를 먹었더니 크리퍼가 되버린 친구 오지마! 저리로 가 어, 뭐야? 친구 터져서 죽었대 자, 다음 아, 또 개구리 나올 것 같은 지역 아, 그치 개구리 나오지 자, 개구리 또 나왔고요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좀 내절인데 어! 아! 닭이 개구리가 됐습니다 역시 만물 개구리설 어! 설마 백... 아, 역시 백룬 아, 또 백룬까지 와버렸습니다 닭한테 먹혀가지고 어! 무서운데? 오늘따라 북음이 좀 무서운데 어! 친구야! 어! 아이! 같이 들어왔구나 같이 벗겨가지고 개구리도 있네 설마 또 벗기나? 또 벗혀나? 또벗혀! 아니야 아! 뭐야! 자, 다음 물에다가 보세를 설치했고요 친구랑 같이 건너편 섬으로 건너왔습니다 어 친구도 안오는데 친구랑 말이랑 가 말을 탔습니다 친구 뭐야 말이 왜 어디까지 얘 뭐야 고무고무 열매 먹었나 어 씨 타보고싶다 타보고싶은게 너무 많아 해보고싶은게 너무 많아 오케이 다음 사막이구요 아 또 배고픔이 많이 달았는데 배고픔이 지금 많이 단 상황 역시 이번에 또 뭐 먹을건데 그때 슬롯 먹었었는데 뭐지 뭐야 어 몸을 떼가지고 이 몸을 먹을거 같은데 바디 자 몸을 들고 먹습니다 배고픔 너무 차는거 아냐 근데 아하하하 머리랑 다리만 남았습니다 귀여운데 웬더 어 뭐야 어머어스 어 그랬네 어머어스처럼 생겼네 뭐야 개구리를 가둬놨습니다 개구리를 캡니다 놀랍지도 않아 이정도는 개구리 알이 됐구요 알을 왠지 알레이한테 줄거 같은데 자 알레이가 개구리 알을 들고 개구리 저 뭐야 개구리가 위에 있어 자 개구리를 들고 옵니다 좀 불안한게 또 먹힐거 같은데 어 친구야 도망쳐 안돼 하하하하 또 백농 가는거냐고 또 백농 각인데 이거 에헤이 하하하 알레이가 최종 보스 아닐까 이정도면 양털을 오지게 깎고 있습니다 뭐했으려고 이렇게 양털을 많이 아 또 알레이가 있는데 알레이가 뭐하는거지 어 알레이 날개를 깎았어요 뭐야 어 알레 하하하하 레이야 괜찮니 침대를 들고 집으로 왔구요 침대 설치 침대 설치 하하하하 야 이제 이제 놀랍지도 않다 으아 또 했구요 이것도 저번에 했던거랑 비슷한데 에 이번엔 다리만 담았어 하하하하 앞이 안보이겠는데 아 저 친구시점을 한번 보고싶다 화면 까맣게 나오려나 자 다음 또 집에 왔구요 낚싯대를 들고 있는데 낚싯대를 모래에다가 뭐야 멀티샷? 자 멀티샷 낚싯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활에다 원래 인첸트하는건데 워어어어어어 와 찌가 다섯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러개가 되서 나오네 자 주민마을에 왔구요 대장가에 있는 주민마을 좋은마을인데 침대를 설치해서 뭐지 침대를 찌부시키는건가 레벨에 당기면은 당겨잇 뭐야 어 뭐야 침대가 늘어났어 그리고 주민이 들어와서 뭐야 하하하하 너는 왜 늘어나는건데 왜 그대로 늘어나냐고 뭐야 하하하하 진짜 어이없네 자 흙을 캐고 얼음을 설치하고 또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두면은 뭐야 개구리를 돌려 돌리고 돌리고 가자 하하하하 개구리스피 오오오오오 혈을 왜 내밀어 혈을 왜 내밀어 오오오오오 침과 미장 다 까지 하하하하 뭐야 흙이 캐졌는데 뭐야 누구세요 아 뭐야 하하하하 뭐야 나도 그렇지 나도 타야지 우와 어지러워 오호 드디어 나도 탔다 여태까지 나는 관찰만 있었는데 드디어 저도 탔네요 와 침대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되나 뭐야 주민이 누웠더니 초대형 주민이 아주 길쭉한 주민이 됐습니다 뭐야 침대를 뿌시니 뿌시니까 와하하하 이 침대에 누우면 나도 키 커질 수 있는건가 하하하하 와 키 커졌다 예에 하하하하 길쭉해져서 이상해 허어어 자 다음 개구리 왜 들고 있는데 개구리 나한테 좋네 자 개구리 먹었습니다 개구리 사 아 개구리 대결인가요 설마 하하하하 뭐야 으어어어 블랙홀 네? 아 또 백놈이야 아이헤이 에헤이 뭐야 친구 친구야 너도 같이 왔구나 친구야 괜찮니 뭐야 어 누구세요? 에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가 아니었어 뭐야 방금 뭐 떴었는데 뭐였죠 어 뭐야 마그마큐브 마그마큐브 대 개구리 고향 누가 이길것이 에헤이 니가 왜 혈린 애미여 하하하하 느낌표 이것 좀 예상 못했다 자 제작대를 설치해서 뭐야 제작대가 커졌어 뭐야 다이아블럭 왜케 많아 다이아블럭은 친구한테 줘가지고 아마 저 첫 어어어 하하하하 초대형 제작대로 초대형 곡괭이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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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곡괭이를 휘두르면서 뭐야 그냥 땅이 전체가 캐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뭐야 이게 와 미쳤다 자 다음 철불을 설치해가지고 골렘을 소환할 것 같습니다 어 골렘이 아닌데 철골렘이랑 눈골렘 하하하하 철골렘이랑 눈골렘을 합쳤네 와 겁나 센 몬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어 저 실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낚시를 평화롭게 하고 있는 두사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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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뭔데 에? 물고기야 난다요 날친가 하하하하 내가 캤는데 친구오면 친구와 맞아 낚시는 내가 했는데 하하하하 친구 사망 어 나한테도 온다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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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다음 지옥에 왔습니다 건너편에 요새가 있고 뭐야 네덜라이트 블럭을 만들어서 네덜라이트 보트가 있어? 아 이 네덜라이트 보트는 용암에서 탈 수 있나봐요 오호 어 점점 가라앉는데 아 네덜라이트라 무거워서 가라앉는건가 어 친구오면 친구와 사라졌어 보트만 떠올랐어 자 다음 집이구요 나 나 뭐야. 다이아건 어 초대형 다이아건 만들었습니다 어 워든 자 워든 등장 오와아 와 한방이야 초대형검 좋은데 이거 친구를 때리면은 친구들 안죽습니다 한 방에 뭐야 초대형 네덜 라이트 거 도망쳐 으하하하 인첸트된 철사부로 오지게 흙을 캐고 있고 친구한테 갑니다 흙을 한 세트를 던져주고 친구가 흙을 먹고요 흙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뭐야 친구를 캐면은 친구 머리가 나오고 끝이야?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오늘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신다면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녀만 안녕